여우 anál plug 안녕하세요 어머 킬링 안녕 유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바로바로 무슨 날이죠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88초 콜미션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 있는 이 미션지에 적혀있는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데요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뽑아올게요 망한 것 같아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좋아 라는 걸 뽑았네요 참고로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되네요 안 받는 거 아니겠지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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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나 수업들어 어?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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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은서야 어 있잖아 어어 아 어 네 이거 어떻게 왜? 말해봐 어 그냥 네가 너무 좋아 나도 네가 너무 좋다 어 왜냐면 우리 친구잖아 그치? 그치 우리 친구지 어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도 응 어때 내가 뭐야 내가 왜 어떻게 좋아 너 어떻게 좋냐고 내가 왜 좋아 왜 좋아 너 왜 좋냐고 너는 왜 좋냐고 아니 내가 좋은 이유 말고 응 봐봐 우리가 친구잖아 응응 우리가 친구잖아 난 그래서 너무 좋아 내가 너의 뭐야 단자? 아니 베스트 프렌드 아니야 난 너의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좋거든 넌 내가 어때 너는 이모가 어때서 좋다고 아니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좋아 난 너가 너여서 그냥 좋아 아니 난 너가 최유정이어서 너무 좋아 아니 왜? 난 너가 내 친구라서 좋다니까 어? 끝났어요 이거 성공이에요? 성공 성공이야? 아니 유성아 설명을 그니까 설명을 정말 똥같이 했다 그치? 아니 이게 뭐였냐면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좋아 너한테 들어야 되는 거야 응 아무튼 그랬어 그럼 맞춘 거야? 어 정답이야 다행이네 어 다행이네 아무튼 내일 또 전화할게 알았어 어 아 아 아니 이 친구한테 그래도 어쨌든 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하니까 하겠다 했는데 나 때문에 통편집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재미없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친구가 걱정한 만큼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맞춘기 때문에 아 아무튼 성공을 했고 어 다른 메세지는 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? 이 미션지에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넌 정말 잘 될 거야 어 무난한 아 이거 어렵다 지금 데리러 갈게 왜냐면은 지금 데리러 올 거리가 아니거든요 어 태어나자도 보면 이것도 쉬었다 보고 싶어 아 이거 너무 쉽네 아니 하필 어려운 걸 골랐네 내가 사랑해 이것도 가끔 하니까요 나랑 놀자 미역국 해줄게 이것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뭔가 어렵지만 어렵지만 어려운 걸 뽑았네요 그렇지만 성공을 했다는 거 오늘 이 영상을 봐주셔서 그리고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키링 고마워요 그러면 88초 콜 미션 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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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